은별아! 은별아! 우산이 깨어나서 정말 다행이다. 너? 서울은 내 합격했어. 눈이 자꾸 생각나. 죽기 전 로나 엄마는. 그게 무슨 소리야? 왜 그랬어? 아줌마. 엄마가 죽였잖아. 차로 밀어서. 은별아! 은별아! 제발 이해라! 아줌마, 나 버리고 가면 안 돼요. 제발 살려줘요. 계속 깨우고 끝까지 날 버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날 살려야 될 사람을 죽여! 어떡해! 아니, 저 집이 어떡해. 나 무서워. 겁나 죽겠어. 엄마가! 깨무수야! 엄마가! 내가 엄마가! 안 돼, 왜 이렇게 끊지? 아니! 낙지당 utilizz NIHancer! 만다 18살! 빨리 이거 두 번째 ya! Blood Big emotional 하고ツ 에렛